우리 교회에서 감사한 것은 여러가지 모양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곳곳에 꽤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어보면 직장에서 또는 주변 생활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변화된 사람들, 통독반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듣게 됩니다 그런 복음 전하는 사람이 많아서 정말 감사한 교회인데 보통 복음을 전하면 세 가지 반응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고마워하거나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존경하거나 존중해 줄 거라는 일은 없어요 그런 착각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종교인이나 또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던 시절은 다 같습니다 이제는 기독교 얘기를 하거나 복음을 전하면 오히려 비웃거나 힘들게 핍박하고 조롱하는 일이 더 많은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보면 그냥 보통 하면 그래 관도 너나 잘 믿어 이러지만 굉장히 적극적으로 계속 치열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화를 내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미워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스테만처럼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의 전파자를 없앴다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순수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슬퍼합니다 2절에도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테만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점점 사라져갈 때 그리고 그들이 핍박받는 것을 볼 때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일로 보일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 당시에는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스테만이 어떤 죽음을 당했냐면 돌에 맞는 투석형을 당했어요 그 당시에 돌에 맞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든지 아주 잘못된 이스라엘 사회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죄를 범했을 경우 그때만 돌로 치는 형을 했습니다 일단 돌로 쳐서 죽인 사람은 절대로 공개적으로 그를 위해서 애국을 하거나 울면 안 됩니다 그거는 가장 수치스럽고 잘못된 일을 당해서 처형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슬퍼해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가 아무리 살면서 내가 이 다음에 죽으면 들어가리라 하고 준비했던 무덤이 있어도 그 무덤을 쓰면 불법입니다 그 사람들은 오로지 공동묘지에만 묻힐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스테만처럼 투석형으로 돌 맞아 죽은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슬퍼하고 애국했어요 거기에는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표현된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의 헌신적인 그리고 용기 있는 믿음의 구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 사회에서 그건 허용되지 않는 일을 이들은 용감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은 보금을 전하기 위해서 앞장 쓰다가 돌 맞아 죽는 일까지는 못 가도 정말 어떤 사람이 보금을 위해서 살다가 피빡받고 고난받는 사람을 보고 용기를 내서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그런 사회에서는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사람들이 스테만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어주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용기 있는 믿음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때 스테만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죽인 것은 사실은 그 사람 몇 채 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마귀의 일인데 이런 마귀가 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마귀 그러면 흉악하게 어떤 뿌리 달리고 이빨이 무섭게 생긴 입가에 피가 흐르는 그런 괴물을 연상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요즘에는 그런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연휴 기간에 성경을 그동안 못 읽은 것을 몇 독을 열심히 읽는 사람들보다는 그동안 못 봤던 밀렸던 도깨비 드라마를 몰아보기로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 도깨비 같은 드라마가 재미가 있다고 여기 보신 분도 있고 또 안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걸 열심히 본 사람들은 어떤 환상에 빠지게 되냐면 귀신이나 도깨비나 마귀, 사탄 이런 것을 그렇게 두렵게 생각하지 않게 돼요 이건 찬란한 신이에요 공유같이 아주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보여요 도대체 왜 좋아하는지 몰라서 제가 한번 저는 안 봤지만 찾아봤어요 명대사라는 것을 보면 무엇 때문에 좋아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찾아봤더니 이번 생에는 안 반할래 내가 당신한테 줄 수 있는 벌이 이것밖에 없어 굿바이 멋있잖아요 이런 거에 잘못하면 벌 받아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원리인데 나는 벌을 안 줄래 이런 도깨비가 멋있는 신이에요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고 신은 그저 질문할 뿐 운명은 내가 던지는 질문이다 답은 그대들이 찾아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거 보고 환호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랑 회개해야 돼요 답은 성경이 주는 거고 하나님이 주는 거지 무슨 그런 걸 보고서는 답은 네가 찾는 거라고요? 우리 밤낮 답 찾다가 여태까지 못 찾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해도 안 되는데 무슨 일이 벌어져도 네 잘못이 아니다 왜? 내가 범죄하고 잘못해서 벌어지는 일들은 내 책임이지 그게 왜 내 잘못이 아무것도 아니래요 누구도 잘못한 사람이 없다 그러고 신은 듣고 있지 않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냥 공유가 이뻐서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들 그 대사의 내용들이 정말 너무 와닿는다 좋다 그럴 때 우리는 성경을 얼마나 읽고 그 읽은 성경과 성경의 지식이 이런 드라마의 내용하고 관계가 있는 건가 없는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 이렇게 마귀가 이들을 또 스테반을 죽였다 이럴 때 그게 엄청나게 괴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실제로 마귀가 했다고 해도 별로 마귀가 무서운 줄 모르는 것 같아요 물론 사탄 마귀가 하는 일도 멋진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에 보자나 왕자에 있는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아주 훌륭한 인사들 또한 종교적이고 아주 경건하며 거룩해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을 목 베어서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왕이에요. 헤롯 왕 그렇다면 이 나라의 대통령이 악한 일을 한다 그러면 막 반대하고 싫다, 그럴 리가 없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그 당시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많은 경우 이게 마귀가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괴물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뒤에서 보이지 않는 배후의 영이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도 누구냐면 그 당시에 총독이었고 청취인이었고 가장 권세 있는 사람이었고 제사장과 서기관들 같은 아주 경건한 종교인들이었어요 절대로 그들이 그런 마귀적인 일을 할 리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난번에 본 스테반을 잡아 죽인 사람들도 사내들인 공예원들도 어떤 사람이냐면 대법관들이고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이고 서기관들이고 다 종교인들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얼른 생각하는 것처럼 마귀가 이들을 죽였다 할 때 어떤 괴물이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가장 경건해 보이는 사람 가장 성경을 열심히 읽고 가장 예배를 잘 드리고 가장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았다는 사람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권력의 보좌에 앉은 사람들이 마귀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함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존경스러워 보이고 다 꽤 괜찮아 보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마귀의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지금도 특검이라든지 여러 가지 헌법재판소에 걸린 문제 때문에 거기에서 고발되고 또 잡혀오는 사람들 보세요 한둘 예외적인 몇 사람 빼고는요 다 보통 때는 평범한 교수였고요 평범한 의사였고요 평범한 주부였고요 그냥 다 우리의 이웃들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탄은 그런 식으로 일하는 거지 사탄이 예수를 죽이고 요한을 죽였고 스테반을 죽였다고 할 때 그 사탄은 어떤 괴물이 아닙니다 사탄은 그렇게 미련하게 지금 일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지유롭게 일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럴 리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교회에 다닌다 그 사람이 세례받았다 교회에 열심히 봉사한다 그렇다고 그럴 리가 없어 저 사람이 그럴 리가 없어 그러면 안 돼요 최순실 가족도 다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이고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열심이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을 보증해 주는 게 아니고요 사탄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뛰어난 제자였던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몇 가지 훈련 후에 정말 믿을 만해서 내가 온 세상 사람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말을 듣게 됐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아니에요 베드로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여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고 일꾼입니다 그러나 그도 성령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할 때는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사탄의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부지불식간에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무슨 짓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다 똑같은 거예요 굉장히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그런 사람이 또 하나 나오죠 우리가 읽었던 첫 구절 1절을 보시면 뭐라고 시작이 되냐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테반의 순교 장면에서 그가 죽임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던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면 나중에 사도 바울로 크게 쓰임받았던 사울입니다 베드로 요한을 제외한 12사도가 서서히 무대에서 사라지듯이 7명의 일꾼 가운데서 스테반 빌립을 제외한 대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중 스테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순교를 당했고요 그 이름이 계속 등장하는 유일한 인물이 빌립이에요 이제 8장에서 나오는 거죠 그 와중에 장차 베드로와 함께 모든 족속으로 형성된 새 이스라엘 교회를 이끌어갈 새 이스라엘을 세워가면서 세상을 이끌어갈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에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인데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고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인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잖아요 사울이라고 불릴 때는 그는 하나님을 향한 굉장한 열심이 가득해가지고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들은 저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쫓아다니면서 잡아 죽이고 스테반이 죽임을 당하는 걸 돌 맞아 죽는 걸 보면서도 그건 당연하다라고 생각한 그러한 열심 당원이었어요 이처럼 모든 사람은요 각자의 자기의 관점에서 자기의 판단대로 옳고 그름을 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 역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기 전에는 재물이 잘나고 똑똑하고 성경을 많이 알았던 사람이지만 그의 판단이 옳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교회 잘 다니고 경건하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다 옳다고 생각하면 오산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 기도를 누구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하는 사람들이 더 확신을 갖고 나쁜 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사울은 스테반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고 있는 그 장면은 당연한 가라고 여겼을 뿐만 아니라 3절을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자신이 앞장서서 이제 나섭니다 그래가지고 새로 생긴 이단인 예수교회를 완전히 파괴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 모든 교회는 가정교회였거든요 이렇게 커다란 건물이나 이런 데서 많이 모이질 않고 집에서 다 모였어요 모든 교회가 다 가정교회였어요 그 가정교회들 쫓아다니면서 전부 잡아다가 넘긴 그런 일을 하는데 일생을 헌신했다는 거예요 물론 바울은 나중에 디모드의 전서 1장 15제로 보면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자기 확신에 의해서 심지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핍박하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 종교인들이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겁니다 내 확신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까지도 핍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자신의 행동과 결정과 판단에 있어서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특히 남을 애하거나 어떤 일을 벌일 때는 최대한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남의 목숨을 위협하거나 그를 핍박하게 될 때 과연 이게 옳은 것인지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바울 같은 위대한 일군도 그 당시에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증인이라든지 경건한 사람들을 핍박하는 게 세상에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입니까? 도대체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서 더 많이 핍박을 받을 것 같아요 오늘날 선교사 나가고 그러는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선교하다가 많이 목숨을 잃거나 해요 그러나 전체 퍼센트로 보면 핍박받는 일은요 이방인에 의해서 불신자에 의해서 밖에서 받는 것보다 안에서 받는 게 더 많아요 여러분 연약한 아이들이 어디서 학대를 받는지 아세요? 연약한 아이들과 여자들이 밖에서 받는 것보다 자신이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가정에서 남편한테 핍박받고요 그 애들이 부모한테 맞고요 부모한테 학대를 당하고 그리고 존경하고 따르는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당해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세상은 굉장히 이상한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밖에서 밖에서 밖을 받는 게 아니라 안에서 밖을 받아요 가장 내가 믿을 만한 그리고 내가 힘없기 때문에 의지하고 사는 그들에 의해서 밖을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밖에 나가서 받는 일도 있지만 더 많이 어디서 받는 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 안에서 받아요 아닐 것 같죠? 생각해 보세요 너는 왜 그렇게 별나게 믿니? 꼭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그만 좀 해 교회 적당히 좀 다녀 누가 그러냐면요 같이 교회 다니는 우리 이웃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너 신앙으로 너 혼자만 예수 믿냐? 직장에서 그렇게 하다가 또 잘려 그러지 말고 그냥 눈 갖고 살아 남들도 다 그러는데 너만 잘났냐? 이런 사람이 누구냐면 교인들이란 말이에요 직장에서 같이 기도하던 사람들이 그런다고요 제가 아는 사람도 목사로서 한 조직의 장으로서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방식대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말하는 방식대로 성경을 몇 독을 하지 않고 자기가 정한 방식대로 정한 자리에서 기도원 가든지 어디에서 예배드리지 않으면요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다 고쳐줘야 되겠다 이러면서 심지어는 박해를 하고 힘들게 하고 너는 신앙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신앙을 가진 사람들조차 실컷 야단 맞거나 차라리 관둬해지고 힘들어서 못 믿겠다 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요 30년간 신학 교수 일을 하면서 단임 목회를 조그만 교회에서 계속 해왔어요 그런데 학교에 들어와가지고 그 교회 그만두고 단임 목회 그만두고 들어와서 학교 교회에 출석하면서 학교 일만 열심히 하라고 그러는데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루아침에 부총장직에서 파직해버렸어요 또 어떤 사람은 30년간 열심히 일을 했는데 마지막 정년퇴직을 몇 년 앞두고 처음으로 6개월간 안식년을 갔는데 몸이 낫질 않아가지고 1년으로 연장했다가 징계위원회에 들어갔어요 이런 걸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 장로들이고 목사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정말 믿음대로 살고 바르게 살라고 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밖에서가 아니라 안에서 더 많이 벌어진다는 게 이게 오늘날 교회의 비극이고 이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말하지만은 우리 주변에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아마 스테반이 다시 와서 복음을 전해도 예수님이 와서 목회를 하셔도 핍박할 사람들이에요 분명한 거는 복음을 더 선명하게 전하면 전할수록 더 강한 미움과 박해가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20몇 년 전에 인도네시아 거기에 회교국 아닙니까 아바그레이스 교회라는 데를 갔는데 거기 한 청년이 너무 귀한 청년이 있는데 교회에서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회교국에서 자기 집안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한테 전도를 했는데 미움을 받아가지고 쫓겨났대요 그리고 등록금도 안 대줘가지고 자기가 시장에서 일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대요 다행히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이 교회에서 나를 도와주고 있다고 그런 회교국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같이 지금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 있어서 순교자가 나올 수 없는 나라지만 이런 곳에서도 보이지 않는 박해와 핍박은 많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되면 세 가지 반응이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이 전해지면 박해가 따른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복음을 더 선명하게 전할수록 항상 박해가 따른다는 거예요 물론 복음이 전해질 때 박해의 핍박만 있는 게 아니라 달라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던 사마리아 지역의 한 도시가 있었는데 거기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이 후기기 유대 기록에 의하면 이 시몬은 시몬 마구스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마구스라는 말은 마술을 행한다라는 마교라는 말에서 파생한 단어입니다 마구스 혹은 마구스라는 이 말은 페르시아 지역에 살던 메대인들 그 사람들이 불을 숭배했어요 조루아스터교도 있었을 것이고 그 주변에 많은 종교들이 있었는데 메대인들이 주로 불을 숭배하는데 그 불에게 제사드리는 사제를 마구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의 사제 출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구스라는 이 말이 마그하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인데 마그하라는 말이 힘, 능력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칭 큰 자라고 할 때 마그하의 사람, 즉 능력을 행하는 제관이다라는 사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칭 능력의 종일 뿐 아니라 이게 타칭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 10절, 11절도 읽어볼까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이 시몬이라는 이방 종교의 제사장은 하층민부터 상류층 사람까지 모두가 그를 큰일을 행하는 능력의 종이라고 믿고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은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자칭 능력의 종이 아니라 자기가 마그하다, 마그스다 이런 말을 할 때 내가 능력이 있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한 거죠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는 실제로 분명히 능력을 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그를 쫓아다닐 정도였단 말이죠 이때 이 사람을 편할 때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10절 후반에 그렇게 되어있는데 하나님이라고 해서 이게 우리가 믿는 야외 하나님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엘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엘로힘 할 때 엘이 뭐냐면 능력의 존재 가장 강력한 존재를 엘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엘을 헬라 사람들이 뭘로 번역했냐면 테오스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테오스라는 말에서 신이라는 신약에서 쓰이는 그 단어를 우리가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이 사람은 시몬은 능력의 종이다라는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야외의 종이다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 번역이 그렇게 되어있다고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을 발휘했길래 그렇게 사람들이 다 쫓아다니면서 믿고 따랐었는지 궁금하죠 더 궁금한 건 아니 하나님의 종 아니 이방 종교에도 그런 능력이 있냐는 거예요 있어요 여러분 인도의 북부에 가면 힌두교 중에서도 아주 원시적인 그런 형태로 있는데 신비한 게 있어요 요가를 하더라도 창이나 칼이나 쇠꼬창이가 뚫고 들어가도요 안 아플 수 있어요 여러분 네팔 같은 데 가면 지금도 많은 사제들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일을 지금도 합니다 아프리카 줄로 족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해요 제사장들이 그런 걸 통해서 그들 나름대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요 그들 가운데도 방언이 있고 예언이 있고 다 있어요 목사님만 그리스도인들만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거 아닙니다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몬도 그런 능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고 하층민이나 상층까지 다 따라다녔던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은 능력이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 빌립이 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가 전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변화가 된 거예요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빌립은 더 놀라운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서 쫓아다녔던 시몬보다 더 센 능력을 발휘한 거죠 더 강력한 능력 자기가 섬기는 불의신이 줬던 그런 능력하고 비교가 안 되는 능력을 발휘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이 놀라서 빌립을 쫓아다닐 정도였던 거죠 여기에 전심으로라는 말은 마음을 다해서라는 뜻이 아닙니다 항상 가까이서 쫓아다녔다라는 뜻을 개혁해서 번역을 해놓은 건데 우리가 궁금한 게 뭐냐면 시몬도 여기 보면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를 거듭났다 그리스도인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8장 후반에서 시몬의 신앙이 뭐였는지 본질에 뭐였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행하던 마술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자기를 따라다녔는데 아니 빌립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믿고 또 사람이 변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나타난 능력을 보고 따라다니면서 믿고 세례를 받으니까 자기가 하던 신보다 더 센 신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요? 바꿉니다 신을 그게 무속신앙이나 이방 종교인들의 특징이에요 더 강한 신이 나타나면 얼마든지 그들은 바꿉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붙여놓은 거 봤어요? 새로 받은 동자승 뭐 이런 거? 옛날에 섬기던 신이 힘이 없으면요 새 신을 받아요 이방 종교들은 정말로 마귀의 힘을 쓰기 때문에 힘이 약해지고 자기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면 새로운 신을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빌립을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믿고 세례를 받아야 되니까 죄다 그렇게 하니까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세례를 받았다고 그 사람을 다 거듭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지금 위험한 일이에요 그 종교적인 어떤 의식을 거행했다고 그 사람이 거듭났다는 증거가 될 수 없어요 그것은 이미 거듭난 사람의 표징으로 하는 것이지 세례라는 거는 그 사람이 그냥 종교적으로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세례 안 받으면 교회에서 불편하고 성찬식도 못하고 그러니까 세례받겠다 해서 그 사람이 교회를 출석하고 세례받았다고 변화된 게 아니에요 거듭난 게 아니에요 시몬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정말 구원받았다면 그 믿음에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는 제가 이미 구원받는 믿음의 열두 가지 특징들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이 이제 주변에서 또 교회에서 그냥 무조건 세례받고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만을 가지고 쉽게 판단하지 마셔야 된다는 것 이것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보금이 증거되면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고 그러는데 첫째는 박해가 따라요 두 번째는 뭐냐면 표면적인 변화가 따라요 보금이 전파되면 표면적 종교인이 발생해요 이거 항상 있는 일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보금을 증거하면 표면적 변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명한 보금을 전할 때는 박해와 핍박이 있지만 거듭나고 진정한 변화도 따라와요 그러니까 세 가지 반응이 다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보금이 전하시는 데는 박해가 있고요 표면적 종교인이 발생을 하고 세 번째만이 진정한 거듭남이 있어요 이미 우리는 1절 후반부에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라는 구절을 통해서 진정한 보금이 전해질 때 박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그런데 이때 1절에서 하는 얘기가 이미 스테반을 죽였는데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는 것은 아, 이제 스테반을 죽인 데서 멈추지 않고 박해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졌구나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 교회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이러한 강력한 박해 속에 사울이 쓰임을 받아가지고 그 순간에는 자기의 확신, 종교적 확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같이 그 일에 나서서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한 박해를 피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멀리 멀리 달아났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사도들은 혼란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담대하게 남아서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앞으로 보겠지만 수많은 곳에 교회가 생겼는데 그곳에 문제가 생기고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될 때 도움을 줄 수 있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중요한 교회의 모판, 모교회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다 핍박을 피해서 다 도망을 갔어요 다 흩어진 게 뭐냐면 그냥 간단히 말해서 무서워서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은 그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강력한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담대해지잖아요 남아서 교회를 지켰다 한 이 상황이 발생한 거죠 사탄은 이렇게 교회가 다 흩어지고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니까 표면적으로 자신이 승리한 줄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가 왔을 때 그를 죽였을 때 사탄이 승리한 줄 알았는데 부활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일이 어그러진 것을 나중에 알았지만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일이 돼버린 거죠 그 죽음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이긴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교회를 핍박을 하고 스테반을 죽이니까 다 흩어져 버렸어요 다 도망갔어요 사탄이 표면적으로 생각할 때 이겼다고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오히려 이 박해와 핍박을 하나님 나라 확장의 도구로 사용해 버리시는 거예요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4등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루는 내 증인이들이라 했죠 4등전 1장 8절이 지금 4등전 8장 1절에서 성취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를 건너서 사마리아까지 가버렸어요 사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후반부를 보시면 11장 19절을 보시면 그때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안디옥까지 이방 땅까지 땅 끝까지 점점점점 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지금 8장 1절에서는 4등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까지 갔는데 그게 아니라 11장에서 보면 이 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까지 간 사람들이 더 멀리 안디옥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유대인한테 한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부분을 보시면 또 뭐라고 돼 있냐면 그곳에 구브로와 베니게와 구레네까지 갔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와요 이때 이 사람들 이방인들이 또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흩어놔도 같은 유대인한테만 전하는 이방인들이 또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땅 끝까지 증인이 되는 일이 계속 성취된다는 걸 보여주려고 한 게 지금 이 8장 1절의 핵심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가르쳐 주려고 하냐면 1장 8절에서 예언했던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 일을 비록 스테반 죽음에 당연하게 여겼던 사울이지만 이걸 다 봤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 가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권면을 해요 자기가 봤거든요 핍박을 당해서 쫓겨나가고 도망을 가더라도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만약에 복음에 충만하잖아요 복음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런 핍박을 받든지 쫓겨나든지 내발로 도망을 가든지 한국에서 사는 게 아니라 미국으로 가든지 괌을 가든지 아프리카를 가든지 우리 가는 곳마다 우리가 입을 열면 복음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변화돼요 이 사람들이 그런 일을 벌인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어디에 가든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 초대교회의 확장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냐면 예루살렘에 앉아서 평온하게 좋은 예배당에서 더 경건하고 더 거룩한 예배, 더 정교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했던 사도들에 의해서 세계복음화가 일어난 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일어났다? 흩어진 사람들, 그냥 성도들 열두 사도가 아닌 성도들에 의해서 세계복음화가 일어나고 교회는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더 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우리한테 뭘 말해주고 싶은 거냐면 그냥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안 나가면 흩어놓는다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든지 간에 믿는 사람들을 전 세계로 흩어서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나가는 게 낫지 핍박받아서 나가는 게 낫습니까? 쫓겨가는 게 낫습니까? 우리가 흩어져야 되는데 이런 말 하는 것 때문에 우리 교회를 시험하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저 교회는 왜 맨날 흩어지라고 그러냐 맨날 나가라고 그러냐 그 얘기가 싫고 여기가 조사원이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흩어버리실지도 몰라요 더 이상 이곳에서 살 수 없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보낼 수도 있고 그 이사가 꼭 뉴욕이나 파리 정도면 괜찮은데 간비아라든지 저기 스리랑카로 이사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증인을 만드는 것보다는 그냥 있을 때 자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곳 터전의 땅끝까지 우리의 땅끝까지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제발로 가서 전하는 게 낫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가 자꾸 나가라고 흩어져야 된다 우리 교회를 4개로 8개로 12개로 나누겠다 이러면 저 교회 별나 이상한 소리만 맨날 해 이러시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만 별나지 않아요 여러분 일산에 가면 건강한 교회로 알려진 H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요 이번에 여섯 번째 흩어지는 교회에 파송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 예배를 통해서 그 교회에서 여섯 번째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나머지 더드림 교회에 무슨 여러 이름으로 나간 교회 모교회 이름을 쓰지 않고 나간 다섯 개의 교회가 있고 이번에 여섯 번째 교회가 있다고 지금 말씀드렸는데 그 교회들 2년 만에 다 자립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다 한 성령을 마셨기 때문에 곳곳에서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똑같은 주장을 하고 우리보다 먼저 그 일을 행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이직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가 별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교회로 나가는 것은 사도행전이 말하는 원리이고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와중에 빌립도 나가서 복음을 전한 거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했다 이 빌립은 우리 사도행전 6장에서 봤던 일곱 중에 하나입니다 스테바느가 빌립을 포함한 일곱 중에서 이 두 사람 빼고는 다 이름이 안 나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이미 사도행전 6장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그 교회 안에 원래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의 사역을 해왔는데 너무 교인이 많아지고 일이 많아지니까 전념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새로 해야 할 사역으로 발생한 테이블 봉사 우리말에는 그걸 식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어로는 테이블이고요 헬라어로도 그냥 테이블이에요 테이블 봉사라는 용어는 재정관리, 은행 출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재정을 출납하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하는 일들 구제 사역을 해야 할 새로운 사역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헬라인들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헬라를 할 수 있는 이민했다가 역이민 들어온 헬라파 지도자들을 세운 거예요 스테바느 빌립 그런 일곱입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집사가 아니죠 스테바느 나가서 보금을 전하다가 처형을 당하고 빌립도 보금을 전하다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세례도 주고 해요 그래서 그는 전도자여 사역자인 거죠 이렇게 보금을 전했는데 빌립이 보금 전하는 것을 5절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건 뭐한 거냐면 누가 예언된 메시아인가를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우리한테는 당연한 거지만은 지금 빌립이 가서 보금 전하는 지역이 어디냐면은 사마리아죠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5경만 믿었지 예언서나 그 나머지 부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가 온다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빌립이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어요 사도는 뭐하는 사람이냐면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열심히 전했는데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5경만 읽는 사람들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고 하나님이 온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는 사람들한테 그리스도를 정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힘들게 보금을 전해야만 하는 지역에는 하나님이 그 종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는데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전했어요 두 번째 12절 초반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고 해요 이게 보금의 핵심 두 요소거든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고 제가 몇 년 전에 최악마에 갔을 때도 거기 현지 지도자 세우기 위해서 해달라고 요청한 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달라고 했어요 예수의 이름을 전했어요 그럴 때 그들이 다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게 될 때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시몬 같은 주술사도 감동을 받고 따랐던 이유가 그냥 새로운 교리를 전해서가 아니에요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무리가 왜 빌립을 따랐어요? 시몬이 왜 빌립을 따랐어요? 첫째, 그의 말을 들었어요 뭐냐면 그의 말은 보금인데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거하고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는 거 두 번째, 무슨 일이 병행되냐면 거기에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의 이름을 전하자 표적이 생겼어요 기적과 이사가 나타났어요 그걸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게 된 거예요 시몬도 거기에서 놀란 거예요 그게 7절에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끊은 사람이 나으니 빌립이 예수의 이름으로 보금을 전했을 때 하나님이 도저히 지식적으로 율법으로 이해가 안다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빌립의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어요?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가 병이 났고 안준뱅이가 일어나는 이 일들은 누가 일으켰던 일이냐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보금 전할 때 벌어졌던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들어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보금을 전할 때 눈을 뜨게 하고 귀를 열게 하고 안준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나갔었거든요 사생전 초반에서 열두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이 보금을 전할 때 안준뱅이가 일어났어요 지금 일곱 중에 하나인 빌립이 보금을 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가 났고 안준뱅이가 일어났어요 무슨 말입니까? 빌립은 열두 사도에 비해서 별거 아닌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일하던 것처럼 열두 사도들이 그 믿음없고 연약한 존재들이 나가서 일할 때 하나님이 인처 주셨고 열두 사도보다는 형편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겠지만 그 일곱이 나가서 보금을 전할 때 빌립이 보금을 전할 때 병이 났고 귀신이 나가고 안준뱅이가 일어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인처 주신 거예요 그걸 보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고 따라갔고 시문도 놀라가지고 따라다닌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지혜로만 보금을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입을 열어서 행하면 하나님이 인처 주시고 행하시고 다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8절에 무슨 말이 나와요? 간단한 표현이죠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친 거예요 큰 기쁨이 왜 넘쳤어요? 하나님의 보금을 들었어요 그것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당장 이해가 안 갔지만 귀신이 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런 많은 일들 또 하나님의 종 모세만이 했던 그보다 더한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하나님 나라가 진짜로 임했다는 걸 그들이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기쁨이 넘친 거죠 저는 우리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교회를 다니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난 걸 보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경험하고 우리 가운데에도 큰 기쁨이 넘치기를 추천합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게 그런 기쁨의 삶이지 그냥 교회 다니는 종교활동 교리 공부가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봐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 기쁨을 아직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불쌍한 거예요 제가 이번에 치앙마이 단계 선교를 갔는데 마지막 날에 거기 글로벌 통합 성경대학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고 끝날 때 그 선교사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람들이 다 소수부적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지금도 이번 방학 때도 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던 사람들이고 또 이미 졸업하고 가서 여러 교회에서 하역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왔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안수기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대요 속으로는 나한테 왜 안수기도를 시켜? 난 강의만 하면 됐지 내가 무슨 나 귀신 쫓고 병고 치고 이런 거 하는 사람 아닌데 그런데 목사인데 어떡합니까? 해야지 강의 끝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나 나름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열심히 땀이 나도록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지금 몇 명 기도했는데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그 열 몇 명들 얼마나 지겨울까? 자기 순서가 올 때까지 이거 기다리는 게 이게 얼마나 지겨울까? 이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왕 하는 거 열심히 기도해 주자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 줬어요 하나하나 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줬는데 돌아와서 문자를 받았어요 그 스태프들이랑 그 학생들이 밥을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이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니 내 문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 알고 전부 다 한 명도 안 빼고 죄다 다 그런 각 사람의 문제와 고통과 이런 거를 위한 기도를 해줬는지 그리고 앞길을 위한 기도를 해줬는지 신기하다고 그랬대요 처음에는 신기했는데 점점점점 너무 무서워가지고 자기가 순서가 될 때까지 그냥 고개 숙이고 죽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나보고 그런 은사가 있니? 난 그런 얘기는 금시초문이라고 난 그런 은사가 있다고 생각을 한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인가 봅니다 선교사님은 그러는데 아니 제 능력이 아니라 태국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랬나? 또 시키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그냥 농담했어요 그런데 농담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건 제 능력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소수부족에서 하나씩 나온 소수부족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종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핍박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고 내가 이 전하는 복음이 정말 능력 있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지가 너무 두렵고 떨리고 그들은 의심스러웠던 학생들이에요 신학생들이고 일반 학생들이지만 복음을 위해서 사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는 그냥 통로로 해서 하나님이 너의 사정을 알고 계시고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너를 위해서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를 쓰신 것 뿐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처음에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다음에 큰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저는 선교제에 나가든지 정말 하나님 모르는 사람 그리고 이단들 또는 이단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이방 종교의 사제들이랑 곳곳에 나가서 맞붙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동행해 주시지 않으면 괜히 망신만 당하고 돌아오는 일이 많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경우에는 주님이 일하시는 것 같아요 이 빌립을 통해서도 그 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는 배운 대로 들은 대로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 나라를 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때 귀신이 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안준뱅이가 일어난 역사가 일어나고 그걸 보고 시몬도 와 나도 저런 신 믿고 싶다 그러고 막 쫓아 나온 거죠 이런 역사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경험할 때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도 복음의 증인으로 나설 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할 수 있을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령이 충만을 받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서 행할 때 주께서 여러분을 쓰실 겁니다 그냥 이런 데에서는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날 수도 있지만 여러분도 아프리카 가서 어디 가서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도 쓰실 겁니다 그분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에게 먼저 경험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 모두에게 경험시켜 주시고 그들이 믿고 세례를 받고 그곳에 기쁨이 넘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추천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능력 없고 무슨 기적의 종들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변했고 나를 변화시켜 주신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 그리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곳에 가오니 주여 흩어지는 곳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할 말을 다 알지 못하나 우리 입에 주님께서 말씀을 담아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할 말을 다 하지 못할 때 주께서 살아서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모두가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사탄의 일들이 깨지고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